3,000명 이거 좀 치고 이거 맨날 왜 여기 있어? 와 3,000명 나온 거 알아 3,000명? 예 아이고 당근막집 중 어른나 히어 네 오늘 몇 수쯤 오실 수 있으세요? 3시 반 3시 반까지 갈게요 6시 30분 응 가능하세요 오 첫 당근이다 전화 드릴게요 어떤 쪽으로 하지 않을까? 뭐? 전화 한다고 하면? 이거 당근 전화 틀렸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거 너무 작지? 많겠지? 먹을래? 너 먹어 화장실 가라 이거 바로 앞이야 알아 아따가 다 났거든 고고기 난 안 안 안 안 안 안 앗 그래 당근 예약 중 예약 중 그 다음 당근은 무엇을 해볼까? 당근 당근 중독 아니야 이제? 꾹꾹이님과 과제의 약속을 설정했어요 당근을 오늘 처음 해본대요 DSA랑 한번 적어봐요 미루다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발마나? 아 쏙 캐논이죠 잠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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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그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오 선생님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육수를 때 갑니까 네 예 달만둔 천천히 . 다 기사님께서 정신을 하고 있는 거야. 공기에서 팀을 들어볼게. 네. 일정도. 다른 사람. 계란. 계란. 첫 장마. 화이팅. 왕대왕. 그니까 생각보다 완전 크아 완전 좋다 오빠 잘했다 진짜 매너가 별로예요 해버려야 돼 뒤끝 죄송해요 됐다 내 핸드폰 아니야 이하림 컬렉션 바퀸 라이브 잘 나와? 자르는 거 앞에 흔들어? 자르기만 해 그냥 이거 한 번씩 찍어줘야돼? 이만큼 다 자르셨나요? 이만큼까지 어떡하지? 자르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지? 끝났어 잘라 빨리 너가 하고 싶다 해서 안 보자는 왜 안 잘려? 자른 자리죠? 원래 머리 한 번에 자르지 않나? 반대편도 자르실래요? 반대편도 자르실래요? 아니 혜연아 놀랬어 덕선아 덕선아 아니라고 어때? 덕선아 어때? 나도 모르게 엑셀 받았지 너무 화났는데 너무 화났어요 아 나 안 돼 너무 아름다워 안 돼 아..머리가 없어 동서나 아빠도 아버지가 처음이잖아. 동서나 아빠도 같이 가르치다. 말 똑바로 해라. 그만해. 이러다가 오빠 죽어. 오기부리지마.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해. 재수없을듯. 친한 친구인데도?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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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주 마주 볶음밥 마주 볶음밥 마주 볶음 마주 볶음 마주 볶음밥 두 개 해야되는데, 진짜 맛있네. 음~~ 그럼 내 스타일은 식혀서 먹어야 맛있어. 네, 진짜 맛있네. 음, 정말 맛있네. 맛있어. 네, 김성. 음, 진짜 맛있네. 이런 게 찡이지? 절어져 있는 거. 음~~ advok 야... 먹는 사람 진짜 나이도 기가欲힌다 아니 격발을 요리한다는게 이게 원래 족발이 요리 된 거잖아 족발로 다시 요리를 한다는 게 신기해 하루종일 자기 눈에서 너무 생각할 것 같아 뭐라고? 완족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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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? 너 돼지 하트 맛있다 이거 좀 맵다 난 매운 걸 잘 먹는 게 아니라 짠 걸 잘 먹었던 것 같아 너가 좋아하는 중고탕 시체가 배워버렸어 빨리 로제를 먹어줘야겠다 아이고 매워 오빠 로제 밥 떨어뜨려 근데 우리 약간 중독을 넣고 소스도 넣고 밥도 넣고 소스도 넣고 방금 알아챘어 뭐라 알아채? 어? 뭐라 알아채? 이게 뭔데? 양말 뭐? 산타클로스 양말 장난해? 왜? 진짜 양말이야 이거? 응 양말 산타클로스 양말 양말 멈춤한 걸 좋아해 멈춰놔 엥? 너 이거 이제 다 들어갔다 오 아 떡볶이 먹기 전에 찍었어야 돼 되게 귀여운데 아 이거 쓰고 찍어 완전 잘 어울리는데? 완전 잘 어울려 엥? 완전 잘 어울려 왜 그래 진짜? ㅋㅋㅋㅋ 으하하 아 야란한 걸 나 오 이 카드 꺼졌는데? 네. 이렇게? 아니야. 아 이걸 이렇게. 이걸 이해를 이렇게 해야지. 아까 이렇게 했다니까. 꺼졌어. 있잖아. 됐다. 찍었어요. 오 잘 나왔어. 가자. 2분의 1 샷. 예. 있어? 그냥 해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 있네. 그치.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. 우측 보행. 맞아. 우중 산책. 맞아. 맞으면서 해버려? 응. 뭔지 입고 좋아요? 아 근데 개 시우네. 그래. 일이나 4개월 하잖아. 어머. 역시 똑똑해. 나도 잉잉 거렸어. 똑똑해요. 폰. 나한테. 홍채성이의 파워워킹입니다. 자, 개장. 이거 뭐? 눈치. 파워킹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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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어? 그건 뭐야? 몰라 왜 혼자 있어? 혼자 밖에 안 사나 봐요 부자네 아 근데 여기 진짜 넓네 더운 날에 너 키즈제 갔을 때 키즈제 봤으면 더워 죽어 아니지 어머 어머 이런 선샤인 이런 거 진짜 멋있겠는데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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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많다 네이기만 돼 네이기 시간 필요한 거 없네 근데 나 이렇게 가까이서 엄청 크게 오는 거 처음이야 혹시 우리? 어 우리 아니야 백목 백목? 백목이 생겼다 응 백목 벚꽃 벚꽃 벚꽃이 땅에서 땅에 습혀 날 수도 있지 진짜 나 여기 진짜 여기 진짜